안녕하세요 랄라이요 오늘은 로블록스 토킹맨 말하는 강아지집에서 탈출해볼거에요 여기 강아지가 쿨쿨 자고있네요 난로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네 이 화살표 쪽으로 올라가야 할까요? 오 막혀있어 절 가둬놓은걸까요? 빨리 나가복시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진 너무 귀엽다 안돼! 어떡해 깨뜨려버렸네 얼른 도망가야겠어요 괜찮은건가? 깨지는 소리가 나도 쿨쿨 잘 자고있군요 많이 피곤했나보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가자 여긴 버튼을 눌러서 발판을 만들어줘야겠죠? 하나씩 내려올건가보다 여기도 점프 가보자 벌써 짚라인 타는건가? 오 신난다 요거 잡고 내려갑니다 굉장히 재밌게 되었구나 오 안돼! 내려온건가? 오 조심했어야 했는데 큰일날뻔했어요 떨어지는구나 미리 내렸어야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나무판자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가려나봐요 가자! 요런거 하나만 들고 가도 재활용할 수 있겠지? 내려놓고 건너가서 다시 주워 어 재활용된다 어 재활용된다 그렇다면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아이쿠 친구가 떨어졌네 조심했어야지 여기? 어? 여긴 길이 이어져있다 그래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때려놓고 다 건너온건가? 성공입니다 어 토킹톰이랑 찍은 사진도 있네 고양이도 등장을 할까요? 나가보면 알겠지? 여기는 점프해서 올라가 봅시다 꽤 넓잖아 하지만 금방 탈출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건가? 여긴 어디지? 오 방같아요 누가 나오려나? 오! 왜 넘어지는거냐고? 어 토킹탐도 있었군요 고양이가 오오오 앞쪽으로 따라오면 저는 어디로 도망가죠? 빨리 도망칩시다 사진에 나온 이유가 있었어 여기? 버튼? 눌러놓고 오 뛰어 너무 가깝다 금방 오는거 아니야? 밴도 엄청 커다랬더니 어? 벽에 걸렸지만 괜찮습니다 오 빨리 도망쳐야돼 아파요 여기까지 뛰어나온다고? 진짜로? 한바퀴 더 돌아야겠다 잡힐 수 없습니다 한번에 꾀꼬딱하는게 아니라 저 문쪽으로 나가는건가? 어디로 나가야되지? 올라오나요? 어디갔나요? 어? 있다 밑에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? 들어가서 저 연결된 어? 문 열린거 같다 저쪽으로 가는거구나 오오오 오지마 여기까지 따라오는건 아니겠지? 어? 다행이다 그래도 꽤 멀리까지 쫓아오잖아 조심해서 파이프를 타고 저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됐나? 이제 안전하겠죠? 앞쪽은? 오오오 떨어진다 다시 환풍으로 연결돼서 다른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는? 오! 놀이방 같은데다 아 귀여워 저기는 아기 밴인가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혹시 생긴건 엄청 귀여운데 왜 같이 놀지 못하는거지? 아기야겜 다가갈 수 없군요 그냥 나가야합니다 이곳은? 어? 미스터 미스트 발판이 있어 굉장하잖아 아이쿠 여기는 테이블이 있고 다른 방은 갈 수 없는건가? 정말 집처럼 여기저기 사진이 걸려있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밟고 위쪽으로 갑시다 화살표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탈출 맵이군요 저긴 릴리의 방이래요 오 그렇군 다시 환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 또 어딜까? 열어주세요 오 떨어졌다 아까 그 친구 와있네 같이 갈까? 어? 저기에도 있잖아 기본 캐릭터처럼 같은 친구는 아니었겠죠? 오 신기하다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여기 점프 바람 나오는 데서 올라가겠죠? 오 위쪽으로 점프가 높이 되니까 재밌군요 스위치를 찾는 건가? 그대로 계속 가면 되겠죠? 앞으로 갑시다 여기서 점프 거의 다 올라온 게 아닐까요? 아닌가? 어디에 문이 있는 거야 어어 버튼 찾았다 이거 버튼 눌러주면 문이 열리는 건가? 어어 아 바람이 나와서 건너갈 수 있게 되나 봐요 그렇군요 드디어 이쪽에서 탈출입니다 나가는 거야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까요? 어 여긴 고양이 방인가? 어 밑에 TV 보고 있는데 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요? 잘 내려놔야 오 여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나? 조심히 들고 이 방으로 떨어지면 바로 깨꼬닥 대기 때문에 TV에 침팬지가 나오고 있어요 피자 먹으면서 혼자 TV 보고 쉬고 있잖아 오 귀엽다 너도 강아지였구나 이따가 또 만날 수 있을까? 친구인가? 가봅시다 여기는 미로일까요? 제발 미로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오 이번엔 벤이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 혹시 기다리고 있었니? 어떡하지? 버튼이 저기 있는데 높이 있으면 공격을 안 하지 않을까요? 못 올라오는 거니? 올라올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돼? 버튼을 눌러야 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음 동선을 봅시다 저쪽인가? 일단 벤을 따돌린 채 버튼을 누르고 위쪽으로 올라가 어 따라온다 역시 금방 오는군요 이 위쪽에 있으면 아야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어도 때리는 거냐고 너무해 상자를 다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였나? 아닌데 여기 걸려서 못 오는 건데 저는 일단 화살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 떨어질 수 없지 버튼을 눌러놨으니까 문이 열렸겠죠? 여기다 아까 들어온 문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 여기 열려있어요 찾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또 떨어진다 안 돼 어디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오 순식간에 다음 방으로 이동했군요 문을 열어주고 여긴 또 어디야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사다리 타고 계속 조심하래요 여긴 전기가 있는 곳인가? 띠용 어 점프력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점프를 하면 높아질 때 오 지금 발판도 만들고 빨리 나가봐요 여긴가? 생각보다 넓어서 나가는데 꽤 오래걸리잖아 어 여긴 실험실일까요? 오 뭔가 담겨있을 것 같은 캡슐도 있고 오 기계들도 보입니다 불안한데? 그냥 나가도 될까요? 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보려고 했더니 바닥으론 갈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갑시다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? 이 실험실과 연결된 바깥인가? 오 우유 주는건가? 우유도 먹어봅시다 오 우유 좋지 좋아 오랜만에 먹어보는군 빨라질까요? 과연 오 다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지금이다 빨리 스피드를 얻고 빠르게 통과하는 겁니다 오 점프 조심히 꺾여져 있는 오 길들은 조심히 밟고 오 다 왔나요? 오 맛있었다 여기엔 딸기가 그려져 있네 사다리 타고 문을 열어주세요 오 바람 타고 올라가나 보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? 계속 문만 나오네 문 열고 여긴 어디야? 어?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나봐요 다 왔다 이곳에 오오 아하하 뭐야 베니 로봇이 돼있잖아 이럴수가 굉장하군요 그 실험실에서 로봇옷을 입었나봐요 하지만 날개도 무기가 있지 받아라 엄청 천천히 오는군 덩치가 커졌더니 스피드가 낮아졌군요 토킹뱀 어? 한발이면 드디어 물리쳤습니다 이제 탈출인가요? 오 문이 열리고 저건 오 사륜 바이크다 레이싱 게임도 있을까요? 가보자 오 바로 성공이구나 오늘도 무사히 토킹뱀 집에서 탈출했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